자 여러분 그 자 이 가등기로 해서 이제 가등기로 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할 건데 일단 여러분 그 학원에서도 지금 이거 이 특강 이 특강 있죠? 이 자료들은 이게 뭐 처음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재수하신 분들도 뭐 이거 이걸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거 특강 듣고 이 자료 갖고 막 이 자료가 막 그냥 계속 줄쳐가면서 이 문제를 이거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체계가 잡혔다고 하고 이거 학교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니까 반복해서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듣고는 안 돼요 한 번 듣고는 안 되고 책 보시고 듣고 책 보시고 책 갖고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아 이건 틀린 문장으로 했고구나 이건 오류 문장으로 이렇게 해놨구나 이게 자꾸 비교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가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등기 자 208페이지입니다 자 가등기 가등기 몇 페이지에 208페이지에요 20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일단 거기 자 그 뭐야 틀린 거 그랬어요 거기 1번 보시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는 일단 청원권이 발생해야 돼요 청원권이 발생해야 되니까 만약에 보존기라든가 압류니 가압류 가처분이 처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 보존기는 청원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 할 수 없는데 이 청원권은 종류가 3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처럼 권리의 설정이전 병의 20청원권 하나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원권 둘 그 다음에 그 청원권 기타 장례 확정될 청원권 있죠 그래서 1번에 뭐에요 기타 동그랭 기타 장례 뭐라고 기타 장례 뭐에요 장례 확정될 청원권 이 기타 장례 확정될 청원권도 이것도 뭐에요 이것도 당연히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자 2번 뭐에요 2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청원권이 정지조건부일 때 청원권을 보장하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 다음에 자 임차권 이전 청원권에 가등기에 허용되죠 그래서 각구에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가등기도 가능하지만 을구에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뭐에요 임차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원권 다 하나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근조당 채권 채우기 변경 등기 청원권 있죠 왜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원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과 2번 뭐에요 1번과 2번 틀렸고 거기 지상권 설정 청원권에 보장한 가등기 을구에 하고 이 사인 중에는 뭐에요 자 사인 중에는 당연히 뭐에요 유중은 자 이렇게 뭐에요 유중은 자 거기 몇 번에 동그라미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에 뭐한거이고 이 사인 증여는 뭐에요 이건 계약이에요 이 사인 증여는 내가 죽으면 뭐에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지겠다 이 사인 증여는 계약이니까 당연히 뭐에요 생전에 살아생전 있죠 생전에 뭐가 생겨요 총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총권이 발생하니까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유중은 유중은 절대 뭐라고 유중은 뭐에요 생전에 총권이 안생겨요 총권이 왜 어 난 저 이 뭐에요 호내자식한테 유언장을 뭐에요 유언장을 내가 죽으면 호내자식한테 아쿨정도 40억 아파트 주자 줘라 뭐 유언장 쓰죠 생전에는 안좋아요 죽은 다음에 주는거지 유언의한 증여니까 자 그래서 생전에는 뭐에요 생전에는 뭐가 안생겨요 총권이 안생겨요 가등기 할 수 없어요 사후에 있죠 사후에 이 사후에 뭐에요 사후에 이제 자 뭘 받으면 그 유언장을 받으면 그 유언의한 증여를 한 자 숫자 뭐에요 증여자 있죠 증여자 수중자가 아니다 증여자 그 자식한테 법이 정한 자식한테 이제 사후에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는거에요 총권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총권에 가등기 할 수 없다라 그랬죠 물건조 총권에 가등기를 허용되지 않는다 어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 자 해제조건 할 수 있다 그건 틀렸다 그랬죠 7번은 어 그래서 6번도 틀리고 7번도 틀리고 자 보존등기 가등기는 당연히 안 된다 그랬고 맞고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관한 갑의 토지에 소유권 전 총권에 가등기를 한 을이 가등기상 권리를 병한테 양도하면 병은 그 권리 버전을 위해서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를 부기된 경우가 이렇게 말한다 당연히 맞죠 하여튼 무슨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뭐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요 이전 등기죠 등기복적이 이전 등기죠 요것만 주등기에요 다른 권리 가등기를 이전하든 지상권이 이전하든 전세권이 이전하든 모든 가등기 소유권이 아닌 등기는 다 부기된기에요 11번도 마찬가지에요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권리에 처분군이 가처분 등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자 어디 등기부상에 자 이런식으로 등기부상에 1번 이 소유권 이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가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에요 이렇게 가압류가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은 다 소유권을 주등기로 하는거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에요 이 아저씨가 이번 소유권 이전 총권에 가등기를 뭐에요 가등기를 조카한테 해줬어요 그럼 이 가등기는 총권이에요 총권 채권이라니까 가등기는 물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에요 가등기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 이렇게 가처분 등기 하죠 자 당연히 뭘 한다니까요 가압류가처분 부기등기 해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10 몇번은 11번은 부기등기 한다 맞고 12번은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는 실제 부자 회력이 없고 순위 버전 회력만 있으나 담보 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그렇죠 담보 가등기는 저던 같은 실제부자 회력이 온다 그 맞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해서 말서를 총괄할 수 없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 당연히 뭐에요 가등기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물건이 아니고 자 당연히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니요 근데 가리 권리자는 의무자의 승리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14번 하고 15번 자 누가 하고 아저씨 아저씨 갑이 조카한테 뭐라고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에요 자격증에 불려주면 집주겠다고 이렇게 계약 맺고 가등기 할 때 아저씨가 안 해주면 아저씨 승낙사 바꿀 수 있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자 이렇게 법원에 법원에 뭐에요 법원에 뭐에요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 뭐에요 가처분 이 가처분도 등기라고 쓰여있지 않고 뭐라고 쓰여있으면 명령 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명단이에요 명단 단독이다 명단 명단 촉탁이 아니라 단독입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촉탁에 따라서 15번에는 절대 뭐라고 법원에 촉탁이 아니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15번과 16번을 비교해보면 16번이 뭐에요 그게 해설이죠 그래서 법원에 촉탁에 따라 가등기 하는게 아니라 가등기 명령이 있을 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 17번은 가등기 명령은 법원에 가등기 명령은 가등기권자 주소지 절대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자 우리 뭐에요 공식법에서는 이 공식법에서는? 뭐라 나오면? 자 소재지예 소재지 이제 소재지예 자 어디 나오면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는 꼭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뭐예요? 토지 거래하고서 가등기, 소유권 전 총권에 가등기 할 때 허가서 뭐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랬어요? 뭐라고?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 나오면 뭐예요? 매매 거래? 왜? 자 여러분 국토법에서 배우시잖아요 거래, 매매 거래 토지를 매매로 거래할 때 허가서를 내는 뭐예요? 구역이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토지 거래 매매 거래 소유권이 얻는 게 거래, 전등기, 지상권 이 지상권은 이 지상권은 최장기간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기간은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존속기간은 뭐예요? 영구이라고 뭐예요? 그거 가능해요 그러면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땅에 대해서 을구의 지상권 등이 영구의 지상권 등이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영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전등기간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허가서 내야 된다. 그럼 편법을 없애려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래, 전등기, 지, 지상권 여기 가짜 보이죠? 가등기 이렇게 외우세요 토지 거래, 허가서 거래, 전등기, 지, 지상권 뭐예요? 가, 가등기 할 때는 꼭 허가서 내야 된다 가등기 할 때 내야 된다 농지에 관한 가등기 할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농지를 취득할 때 허가서 내라는 얘기지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임시지원을 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총권에 무슨 등기가 가등기가 뭐예요? 조카한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임시로 하는 거 뭐예요? 총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총권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갑이 뭐예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의리시험회학교에서 본등기 하죠? 이렇게 본등기 할 때 이 가등기는 대학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갑한테 계약 맺은 사람이에요 대학력이 없으니까 얘가 의무자예요 가등기 식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뭐가 된다?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이 나중에 병은 뭐예요? 병은 자 가등기만 본등기하면 순위가 이 번이니까 밀리죠? 직권 말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의등무자는 변동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이런 가등기를 가등기권자가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얘기죠 의리 병한테 양될 때 갑의 본등기 청구권자는 뭐예요? 병이 아니다니까 자 누구라고? 당연히 이게 바뀐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의리고 이게 갑이니까 의리다 절대 그래서 뭐예요 누가 아니라고? 병이 아닙니다 병은 말수 대상이다 자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 있죠? 그래요 3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갑이 자기 토지를 위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한을 해준 뒤 자 병에게 토지 뭐예요? 소유권이 있겠죠?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갑이 계속 갑이 갑이 문자예요 저당권 저당권 있죠? 자 그래서 저당권 청구권에 보장한 가등기 해준 뒤 병에게 토지를 이뤄 때 했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 인청의 문자는 누구라고? 자 당연히 뭐예요? 갑이다 자 그래서 틀린 것 하게 되면 일단 1번은 변동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2번은 병이 아니라 자 누구 의리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은 당연히 뭐예요? 3번은 의무자는 누구라고? 갑이다 그래서 몇 번은? 2번만 2번만 틀린 상이다 자 4번 가등기 가등기 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가등기 무자의 상속에는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가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4번과 5번과 그 얘기예요 자 만약에 누가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사망하시던 갑이 사망하시던 의무자가 의무자가 사망하던 권리자가 사망하던 생속등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정의라는 자식이 갑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할 것이고 얘가 사망하면 뭐예요 자 정한테 누가 자 의리 정한테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열값이다 아니게 본등기 해달라고 자 그게 4번과 5번이다 상속등기 생략한다 할 필요 없다 그 다음 5번 6번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요하지 아니하고 의무자의 의무자의 권리관 등기필 정보를 쟁화해야 된다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가등기 권자는 본등기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얘가 뭐예요 이렇게 가등기 맞추면 등기소에서 가등기 권자가 됐다고 가등기 필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이제 본등기 할 때 얘가 뭐예요 얘가 당연히 뭐라고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낸다 갑이란 사람 있죠 갑이란 사람이 내는 거지 가등기 권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튼 그래서 자 몇 번 20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6번 본등기 신청시 가등기 등기필 정보는 필요한 게 아니고 의무자 그 아저씨의 뭐예요 권리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거한다 의무자 누구 거 갑 거를 내야 되는 것이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 7번 가등기고 제3등의 소유권이 됐죠 본등기함에 있어서 그 차에 승량이 필요 없죠 어 필요 없다는 게 얘는 나중에 본등기하면 얘는 말소대상이지 자 이건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게 직권 말소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넘겨보시면 이제 콘데 이제 거기 210페이지 뭐예요 8번을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위는 공유물 보존행에 준해서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거 뭐라고 그거 틀린 말이다 이게 틀린 말이다 절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지 이 직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과 병이란 세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이 땅은 이 갑이 3분의 1이고 의리 3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자 이 부동산은 이 세 사람이 공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유권자라 아니게요 그럼 이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유권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뭐예요 대비해서 이 전부에 대해서 이 보존능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뭐예요 자기 것만 본등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전부에 대해서 뭐하면 안 돼요 자 거기 다시 자 8번 210회지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그 중 1위는 공유물 보존행위를 못해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틀렸다 없다 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가등기 권리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또 그건 있다 내 것만 가능해요 만약에 몇 명이 가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러면 의리란 사람은 자 뭐라고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의 일부 전등기 그쵸 이 전등기 누구라고 자 이렇게 의리다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지분의 본등기는 가능한데 절대 한 사람이 전부를 뭐예요 위한 본등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전원이 다 한번 부를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0번에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해가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이 받을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받을 수 한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양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전등기 했어요 본등기 했죠 이소유권과 이소유권은 양입이 안 되죠 양입이 안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 써요 예컨대 만약에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1번 지상권 설정 총권에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본등기고 이거는 뭐예요 종목등기고 가등기니까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 이제 뭐예요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 하면 이 지상권과 이소유권은 양입하기 힘들어요 동일 범위에 중복이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이거 말 써야겠다 지금 말 써야 그래서 거기 양입할 수 없는 건 짓권말선다 11번에 소유권 전 총원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죠 등기관은 그 가등기 본등기 전에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전부를 짓권말 전부를 말사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말사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말사할 수는 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거기 지금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여기 지금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자 2-1번 뭐예요 자 이 채권자 A가 돈 갚아라 소송하면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 아무리 본등기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이거 소송 중이에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당의 가등기 이 가등기를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있죠 이거 말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있죠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말사하면 안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뭐 때문에 틀렸다고 전부 말사한다 전부를 짓권말사한다 그럼 틀려요 자 절대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요 가등기 전에 전에 뭐예요 자 이루어지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지는 압류에 의한 뭐예요 경매등기 있죠 그런 것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대상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방금 얘기한 대로 12번이 그 얘기예요 전부 발사한다 왜 틀렸냐면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에 정리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유등기 있죠 방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 가등기에 대한 감유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권말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샵스 3번 등기관이 소유권 전 총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맞춰있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요 해당 해당 해당이 뭐예요 해당되는 이 가등기 이 가등기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거 가처본등기가 돼 있죠 이거 말사하면 안 된다 아무리 본등기 해도 그래서 자 거기 가등기상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처본등기는 가처본등기 밑에 써놓으세요 뭐 하는 중이라고 소송 중이다 소송 중이니까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사하지 말라 소송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14번 문제는 양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정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의 토지에 한 저당권 등기 있죠 어 그래요 약간은 이거 지상권이니까 이거 양립하면 안 되니까 말사해야 되지만 만약에 1번 지상권 설정 정권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무슨 등기 2번 뭐예요 저당권 등기 했어요 그러면 자 조건이 성취돼서 지상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죠 이 저당권은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이 가는 건 굳이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사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번에 뭐예요 14번에 자 그 지상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말사할 필요 없다는 그 다음에 15번 마찬가지죠 임차권 설정 청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죠 가등기와 본등기 똑같은 얘기했죠 자 이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자 당연히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점유하지만 저당권은 점유는 아니니까 굳이 말사하지 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지상권 설정 청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을 때 이게 임차권이에요 그러면 이건 말소 대상이 돼요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몇 번에 15번에 임차권의 가등기에 본등기 하면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아니지만 거기 16편처럼 임차권 설정 청권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칠 때 등기관은 가등기와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 부분에 있는 부동산 용의권이 있죠 그건 직권 말소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왜 임차권하고 용의권은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17번 저당권의 설정 청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본등기에 맞춰진 제3재명의 용의 물건 저당권하고 용의 물건은 뭐예요 양립하는 게 양립할 수 있죠 왜 점유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말소 말소 할 수 없다 맞다니까 17번 맞죠 18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와 본등기 했어요 가등기권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있죠 대응한다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전부 말소 하는 게 아니라고 당해 당에 해당되는 가등기상 권리를 먹자는 가압류 가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뭐라고 대항력인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거 뭐하면 안 돼요 말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말소 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말소 할 수 없다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가등기 부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 뭐할 때 신청할 때는 그 승낙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당연히 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21번은 수익권에 관한 가등기 원인이 가등기 말소 할 때는 물리자 첨부하라고 인감증 첨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얘기에요 자 이 아저씨 갑은 누구한테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뭘 빌려달라고 자액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 가등기 해줬어요 자 그런데 얘가 돈이 필요해서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 이 병인증에서는 다행히 얘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래 조건이 성취가 안된거죠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하는데 일단 원래 말소는 두 사람이 공동말소에요 뭐가 말소라고 공동으로 말소하는거에요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하고 의리라고 하는 이 조카하고 뭐로 말소한다는 얘기에요 공동으로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단독신청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의 가등기권자는 인감님을 첨부해야 돼요 왜 등기관이 의사를 알고 싶어하니까 인감님을 첨부해야 돼요 본인의 인감님을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이 가비의 승낙서 받고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얘가 단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에요 얘가 의라한테 와요 고맙다 시험에 떨어져서 내가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래서 이 병이 예승낙서 받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요 이렇게 말소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지만 갑도 말소할 수 있고 울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뭐에요 병도 단단히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자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자 21번에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경우에 가등기 명의 인감님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아니기고 그 다음에 20번에 뭐에요 이해관계인도 병같은 이해관계도 말소할 수 있다 얘기고 그 다음에 19번에 가등기 명의 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 의자가 가등기 명의 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 아저씨가 조카 승낙 받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0 뭐에요 22번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능기를 하면 실제법상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뭐에요 소급해서 발생한다 실제법상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순위만 소급한다 순위 무슨 얘기에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뭐에요 이 지금 가등기를 가등기를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이 가등기한 날이 2022년도 자 언제 3월 뭐에요 3일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 이 저당권 설정 설정 등기를 누구한테 병한테 해줬는데 이게 언제에요 2022년 뭐에요 2022년 4월 뭐에요 4월 10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를 뭐에요 2022년 뭐에요 자 11월 뭐에요 예컨대 12월 15일을 했다니까요 본등기를 소유권 혁명의 본등기를 그러면 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중간처분 이 저당권자가 4월부터 어디까지 자 5,6,7,8,9,10,11,10 있죠 이 8개월 동안 누구한테 이 소유권자한테 뭐에요 법정과실 이자를 받았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가등기한 본등기에 대해 뭐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순위만 소급해서 이 순위만 소급해서 이 가등기모가 먼저 접수번호가 빠르니까 이거보다 선순위니까 이걸 말씀하면 된다는 얘기지 절대 그 실제법정 효력이 물건면 된게 3월 3일로 소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면 이 지금 뭐에요 병이란 이 병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갑한테 받은 뭐에요 자 8개월짜리 이자는 뭐가 돼요 자 원인무요가 된다 부당이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왜요 당연히 원인 없이 뭐에요 4월부터니까 3월부터 원인 없이 받았으니까 부당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해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지 가등기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뭐에요 순위만 소급하지 그 실제법상 효력이 3월 3월 며칠로 3일로 소급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22번은 그래서 들었다 자 실제법적 효력이 가등기한 너로 소급하는게 아니라 순위만 소급한다 순위 자 가등기가 된 권리가 이전되 자 가등기 된 권리 이전등기가 제3자한테 맡겨진 경우 제3자의 본등기 권리자가 자 그 3자가 3자가 본등기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맞고 네 자 24번은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이전등기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등기 했어요 그럼 가등기 후에 본등기 사이에 접속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한 본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한 본등기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하지 않고 뭐 했어 이거 3번 이전등기를 했다 치다 아니게요 그죠 그러면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접속되는 중간등기 있죠 뭐 이런 중간등기 사이에 중간등기가 있다던가 그런 등기가 없는 한 아니면 이보다 먼저 여기 이전등기가 먼저 돼 있다던가 그런 게 없는 한 자 굳이 뭐에요 본등기는 안 해도 된다니 맞는 얘기에요 그 다음 25번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번 아까 어디에 인감명 첨버라는 거 21번 있죠 210페이지 21번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 말수할 때 소유권의 가등기는 특히 뭘 내라고 인감명 첨버합니다 그 다음에 자 몇 번에 26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얘가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얘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승낙서 받고 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얘 승낙서 받고 가등기를 말수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다등기를 단독으로 말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27번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할 때는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순위 번호가 2번이었으니까 본등기도 뭐라고 가등기 한 본등기면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 가등기 당시의 순위에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뭐예요 이 가등기는 여기 지금 뭐예요 이 기출문제 있죠 이 테마 특강 이 특강에 나오는 이 문제만 있죠 이 문제만 열심히 다 열심히 이 문제만 쭉 봐도 웬만한 문제는 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도 자 그 가등기 문제를 만든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쫓기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뭘 해도 꼭 이거 이거 지금 있죠 이거 이 기출문제라도 좀 열심히 있죠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득점은 뭐예요 고득점은 뭐더라도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니까 열심히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복 같고는 안 돼요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있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과목들은 여러 번 이제 뭐예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상에서 공부하고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있죠 다 해서라고 답이 옆에 있으니까 계속 보면서 모르는 건 또 다시 뭐예요 기본 이론 다시 들으시고 들으시고 문제 있죠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정리하면 정리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원하는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그 테마 특강 있죠 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